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게임은 타이콘 아렌즈라는 게임이고요. 가보도록 하죠. 일단 이 게임에 대해서... 너 뭐야? 아우! 일단 이 게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이거 끌거고?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RNG 게임이에요. 그래서 뭐를 하냐? 이렇게 여기 타이쿤에 쓰는 이런 부품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 거를 뽑아서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더 돈을 많이 모아서 업글을 해주고 그러면서 점점 부자가 되는 그런 게임이고요.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업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주고. 이제 돈을 어디에 쓸 수 있냐면 타이콘을 아예 강화하는 데 쓸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막 저장 공간을 늘리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. 잠시만요. 자, 39,000. 마지막부터 좀 열자. 오케이. 이제 한번 뽑을게요. 자동을 하는 것도 되긴 해요. 빠른 거는 이제 현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다 각각마다 다르거든요.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겠나? 이게 효과가 있어. 어떤 거는 뭐랑 조합해야지 딱 잘되고 아, 얘 혼자만 두면 좀 부족한데? 이런 게 하나씩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해야 된다. 조합을 잘 해야 돼요. 그리고 지금 여기 돌아다니는 이유가 저런 거 영무원은 뭐야 이거? 영무원은 뭐야 이거? 이게 공장이야? 잠깐만 이게 뭐죠? 왜 이렇게 많냐 이거? 난 지금 이제 1층인데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써? 일단 인벤토리 보면은 아까 제가 먹은 박스 같은 게 그냥 행운 올려주는 거거든요? 어? 야, 나 이거 처음 봐! 이런 게 있어? 와, 5,860분의1 와, 이거 미쳤다. 이거 뭐야 이거? 어디 거야 이거? 한번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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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50분의1이고, 52분의1이고 한번 보봐봐. 우와! 이거 맞아, 이거? 버블검 아... 잠깐만 야, 돈이 돈이 너무, 너무 빨리발리인데? 이거 맞아? 해군 2배 이거 또 한번 해볼까? 이거 또 한번 해볼까? 72분의1인데 여기 아니면은 여긴데? 아이템 삭제를 좀 여러 개 해줄게요. 어이 어이 안되지, 안되지 네, 아이템 이제 100분의1 안 넘는 거는 다 탑재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설정에서 자동롤이 한... 100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자동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갔네 여기 들어갔네 어, 들어왔네 어디 보자 이게 지금 52분의1이지 한번 바꾸자 지금 이제 100만 넘어서 한번... 이게 100만... 아, 1000만이 필요하네 그러면은 10M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고 오, 야 바로 괜찮은 거 나오는데? 지금 은광산을 빼고 빛나남베 이루고 하자 음... 이게 왜 안나오지? 물방울 모양의 멀리 떨어져있는 펄석 광성은 강력한... 아... 이거 펄석이 있네 잘 나오는구나 음... 새로운 거 나왔는지 확인해주면서 이거 뽑아주도록 할게요 어, 뭐야? 이게 있네? 그거를 요렇게 깔아주면 음, 됐네 어, 됐다 이제 업글을 좀 해줄게요 타이쿤 업글 자, 이러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빛나는 거는 다 그거예요 로봇을 써야 할 수 있는 거라서 일단 요렇게 해주면은 될 거 같고 23,000에서 7만원 오케이 근데 점점 이렇게 타이쿤 업글을 해서 더 돈이 잘 벌리게 하는 겁니다 해보자 철원상 750분의 1이네 근데 얘는 부정적일... 근데 왜 부정적일까? 뭐가 더 좋은 거지? 한번 볼까? 철광산을 빼 뭐가 좋아? 얘가 좋네? 오케이, 뭐 제로하지 뭐 나왔네 한번 인벤토리에 거 다 써가자 한번 해보자 빛나는 별 하나 더 넣었다 빛나는 별 하나 더 넣었다 오오! 오오! 못 떴어 자아! 가자아! 이거 아니고 요건가? 오? 뭐야 여기도 아닌데? 설마 이거? 어 뭐가... 한 번 더 나온다 뭐야아! 뭐냐고 이거 일단은 확인 좀 해볼게요 오 이거다 지금 이게 가장 약한게 이거니까 이거 빼고 아 여기가 비누구나 여기다가 이거 넣어 오 오 갑자기 너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랬다 이제 한 300까지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살짝 한 300까지 올려 오 야야야 뭐가 하나 더 나온다 뭐야 오 야 뭐야 확인 좀 해보자 이거 아닌데? 이거 아니면 끝에 거잖아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와 100만원 1개에 100만원인데 이거 맞아? 갑자기 이렇게 많이 넣을 줄은 몰랐는데 지금 최소 지금 200부터 시작이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계속 파밍을 해줄게요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서버 글로벌 이거 모르겠네 아 아 큐브 스톤 아래 아 아 아 아 이게 이제 나 지금 얼마나 있는 거냐 얼마나 있는 거냐 일단 하나 하고 일단 하나 하고 얘랑 얘까지 하고 자 하나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봅시다 뭐가 나올지 한번 기대하면서 여기에서 해볼게 여기에서 어 저기도 하나 있다 이거 아 뭐야 이거 점프 왜 안 돼 이거 하나 먹고 오케이 뭐냐 넌 이거 이거 그냥 천만 넘겨도 돼 잘 나오네 천식만 해도 될 것 같아 오케이 먹고 하나 하나 더 오 야야야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오 야 뭐야 오케 오케 오케이 얘까지 하나 더 해주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긴 뭐 딱히 없고 마지막 맞네 이거네 야 퀄리티 좋은데 화이트 요 정도까지만 예쁘고 요것도 많네 천 단위까지만 좀 냅둬 보는 걸로 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요런거 블록 좀 먹어주고 계속 뽑아봅시다 자 요거 큐브 요런거 좀 해주고 뭐야 저기 큰거 하나 있다 대박 대박 오케이 오케이 뭐 나온거냐 이거 야 이게 맞아? 속도가 엄청 빨라졌네 속도가 엄청 빨라졌네 오 야 이렇게 큰거 엄청 많아 하나 더 오케이 행운도 업 시켜주고 주변에 어딨는지 좀 보자 안 보이네 어 저기 오 뭐야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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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엔티 엔터티 제로 어 그런거 하나 있네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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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운석 운석이야 노란색빛 운석 아깐 별이었는데 오 야 뭐야 이거 천만 십만 십삼 와 오마이갓 우와 뭐야 이거 연출 왜저래 뭐가 떨어진거야 우리집에 뭐 떨어진거냐 오 설마 와 1000이고 5000이고 이거 500이고 얘 가자 우와 이거 뭐야 야 하나 더 나왔나고 오케이 별 별도 나쁘지않아 오 야 뭐야 이거 별 14250분의 1 와 이거 맞아 야 어디꺼냐 이거 마지막꺼인가 와 잠깐만 돈 얼마야 지금 나 야 B됐다 B B등급 됐으니까 행운좀 와 뭐야 하나 더 오케이 와 어질어질하네 아야 빛나는거 이거 뭐야 이거는 수입이 증가하네 오 이것도 바로바로 써주고 떴나 이거 아 채팅창에 떴네 야 서버에 떴다 이게 자 돌아와서 해우터 하나 뽑고 야 야 근데 이거 뭐냐 여기 그 아까 14만분의 이거 와 이게 처음 마지막 맞네 14만 6천분의 1 확률이 나왔네요 자 잠깐만 야 재밌다 이거 뽑는거 좀 밝아졌으면 좋겠네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로블록스 타이콘 아렌즈 한번 즐겨봤고요 어우 재밌네요 지금 제가 가장 좋은걸 뽑은게 14만 6천분의 1 확률 어 마음에 든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바이바이